Karen's Key 몰라 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캐니지가 대단히 미워 왜냐면 Teresa's Key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에서 근데 추원발 연주자들이 피이이이이 처리가 진짜 됐을 거에요 도 어떻게 하면 도가 나오는지 해보자 하나 둘 셋 도 토닝 틀렸다 아니요 생산 종류 좀 아냐? 상어도 있지? 네 근데 우리가 그걸 할 상어가 생산인가? 아니면 모르겠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에게 제가 헤매고 있는 모습 새로운 젓가락으로 저거 내가 어제 샀는데 젓가락을 내가 죽여버릴 거야 진짜 그래서 프리드라멘 아 별거 없어요 제드 라면 프라이?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